아들, 딸 구별맞고 둘만 나와서 여기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에요 강단이 강단 될텐데 이제 황금 밸런스 1매비 칼같이다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한 방 아하 맥살이 루제랄때 기용관이 딱 나가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이거 지고 데스할게요 지면 데스하고 이기면 잊지말고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호시 늘리 누구랑 왜 이분이랑 가야해 아이씨 형 아이씨 호시 이기면 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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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아..잉싱 아아..잉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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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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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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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진다니까. 진짜 할 거 없어요 한 번 더 앉을까요? 이렇게 짜게 하면 다 끼우거든 3킥도 떠요 이렇게 나오네 한 번 지를 줄 알았네 질러 세도 코퍼님 지배가 그냥 생으로는 잘 안쓰고요 뭐 가드시키고 우리가 쓰는게 좋죠 타로 감사합니다 타로 감사합니다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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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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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타로 아이고 이씨 어? 빨리 써면 안좋았지? 지금 설렀거든요? 지금? 적당히 짠발도 한 번씩 써주고 이래야 돼 응? 응? 와서 이지 갈라 하면 먼저 총통 빼려 그리고 로하이 막 그게 다 해 왜 안내미냐고요? 총통 맞을까봐 왜 안내미냐고요? 총통 맞을까봐 각하고 싶거든요? 또 간다 2 2 2 3 2 2 3 2 2 2 2 2 2 2 3 2 2 3 2 2 2 좀 이따가 가자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5 5 2 3 4 2 3 5 4 4 5 5 4 뒤로때면 오히려 더 나아요 오히려 더 나아 초스캠이 됐어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좋지 이제 생각을 한다 캐치를 한다 기호가 썼으면 카운트 하아 할 거 없잖아 진짜 할 거 없네 라이도 피해져요 다 피해져요 시계 당겨요 라이도 피해져요 아 초풍에서 떴는데 시계, 시계 땡겨 오다가 맞잖아 이지걸로 오다가 맞는거야 이제 오다가 앉을거거든 오다가는다니깐 오다가는다니깐 아니 백댓이 캐치 그래도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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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뒤로 무조건 뒤로 무조건 뒤로 그러면 세콘보도 안맞아요 무조건 뒤로 할거없음 레버 그냥 뒤로하고있어 할거없음 무조건 뒤로고야되네 무조건 뒤로 공격을 내밀면 공격평격이 많이 나온다고요 공격평격이 많이 나온다고요 공격평격은 공격평격 플ford 공격평 경력 공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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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덮어 썼는데 좌종특뚤에다 썼어 6부반 하니깐 무조건 6부반이야 다이퀴 콤보 적어내요 좋아요 나무들이 안쓰는 콤보 이런거 다 쓰는 콤보 안쓰는게 다리 아닌데 오는게 다리 아닌데 저거서 지른다고? 안방 딜캐 멍 이제 호다가 앉을거야 호다가 앉을거야 네 예스 희동 노 안방 마니깐 쓸걸 마니깐 써서 메탈 나갔는데 레버 무조건 뒤로 이제 한방 노릴거에요 초스카이냐 궁단이냐 맞죠 저거 할게 없어 저기서 초스카이를 끼우면 죽이거든 사람이 다 거기서 그거냐 레버 뒤로 이제 이 사람도 목숨 걸거에요 이제 이 사람도 목숨 걸거에요 이제 이 사람도 목숨 걸거에요 목숨 건다니깐 제가 로하이하고 이직하려고 로하이 쓴거지 이제 얘는 띄우거든 안녕하세요 또 행보했다 또 행보했다 이거는 들어가는거니깐 쓰고 콤보 마신콤 아 이제 이제 앉아 이제 앉으면 웨이브초폭 내려야돼 이제 웨이브초폭 내려야돼 이제 서다가 막거리네 저거 노을해야돼 먼저 지를꺼에요 어.. 호타용을 레일러만 씨를 안했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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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공도 올리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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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머리만 팔로우 제일 힘든 팬이십니까? 오오 무리지났다 좋아 뭐 한 번 누릴거야 오다감마자 씨 병몰이 좋아요 나쁘진 않네 무슨 심리가 내가 읽은지 아니까 재밌다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둘 다 둘 둘 시계 땡겨 시계 시계 땡기고 시계 땡겨 데빌진요 데빌진 재미없어서 카자가 좀 시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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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도 잘하는 사람은 2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2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또 만졌어 계속 똑같이 하니깐 재미가 없는거야 야 나락관광이 안나가냐 이상해 버그 있나봐 야 안되노 헬로우 사비 쌉싸비 쌉싸비 동친이 이상하네 어 언니 안녕하세요 해체셀델 좋고 환땅보 언니만냐 어휴 못보던 분이 많네 바람이 너무 할게 없어 초풍 때문에 시즌2에 비하면 진짜 세진거지 70 넘기기가 진짜 하늘에 별다리였다 80 넘기기 1 2 2 2 3 오 나이스 예전에 비할때 초콜릿보고 4나라가다가 토라식에 0-0-0 났다 누구야 그게 누구야 누가 0-0-0 났어 자 기댔다가 말다다 또 2 4 2 2 2 4 예 5 곧잉렴? 곧잉렴? 왜? 왜? 고생하셨어요 가장 그래 해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래 하는게 곧잉렴? 곧잉렴?